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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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쉬고 있어, 쉬고 있어. 이거 뭐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줬다 해야 할 것 같은데. 걸어와서 당겨 버리게. 누가 주문한 미래를 건져 버렸다. 걸어. 오후 쌍으로 걸어, 요encies. 열어. 요새. 콕쓰를 해라. 어 이것냐. 물 오빠가 좀 이렇게 걸어. 우리 peace shouted.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 번, 어? 제발, 제발. 어, 어깨 승리하더라고. 지금 눈앞에 먹을 게 저렇게 있는데. 이거 따가야 돼. 아, 이거 때려버릴까 몰라? 때려버릴까. 쫓걸려. 어, 쑥쑥쑥. 아, 전혀 안어오어. 아, 저거야. 아, 저거야. 아, 쑥쑥쑥. 1, 2, 3 우와! 다닐 거예요! 다닐 거예요! 거짓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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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그만 딸 거야? 다 딸 거야. 다 따야지. 됐어 됐어. 더 해봐, 더 해봐. 다섯! 다섯! 더섯! 다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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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. 못 뺏기가 너무 힘들면 됐어. 진짜 이따가 쉬지 않아. 잡아야 되는데. 일곱 개야. 진짜야? 어. 일곱 개, 일곱 개. 일곱 개. 조각. 조. 포기를 모르는 끈기의 병만족. 젊은 피 80 라인을 중심으로 동생들이 한 건 해내고야만 해요. 어깨엔 무거운 과일들을 짊어졌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쯤 무만족 형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? 혹시 음악 좋아할 수 있나요? 혹시 음악 좋아할 수 있나요? 애들 올 때. 뭔가 변...